오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젤리와 쭈니라고 하세요 젤리와 쭈니라고 해요 젤리와 쭈니라 젤리와 쭈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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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콤달콤 새콤달콤 닭다리 달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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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닭다리 칼집이 매콤하고 맛있어요 제 마늘이 너무 맛있어요 매콤하고 매콤하고 달콤해요 달콤하고 매콤하고 달콤해요 매콤하고 달콤해요 소스는 달콤하고 맛있어요 계란 연어는 은근을 먹으면 더 잘 안 먹어요 계란물이 매운 맛이에요 계란물이 매운 맛이에요 배가 오오오 마지막으로 매콤한 식감입니다 저는 그리고 매콤한 식감이 좋아요 아주 맛있어요 보시다시피 매콤한 식감이 좋아요 매콤한 식감이 좋아요 매콤한 식감 불닭볶음면이 닭다리 까먹으면 맛있어서 쫄깃쫄깃해요 닭다리 구운 고추맛을 만들어요 매콤한 고추맛이 더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치킨은 너무 맛있어요 맛있을게요 면은 밥안에 만들었어요 맥주맛은 젓가락이 없을거예요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와우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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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도 맛있네요 달콤해서 nurses 계란이 단무치맛 단무치맛 달콤한 맛 단무치맛 맛은 너무 맛있어요 잘 어울려요 아이스크림 양념은 매콤하고 맛있네요 달콤하고 맛있어요 소리가itty 이렇게 wax 잘 어울려요 달콤하고 짭조름하고 짭조름하고 맛있어요 룩의 쭈쭈쭈쭈쭈쭈쭈쭈쭈 빙 massive 룩이 아주 맛있어요 저은지 칼は 척ケ만 먹으면 어디로 먹은 거 같아요 쫄깃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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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은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